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정부 2차 공공기관의 신호탄이죠. 정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연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공식 고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주로 부실기업의 인수합병과 매각, 정상화를 담당합니다. 또 캐피탈과 자산운용, 생명보험사 등 금융 관련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은행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4조 1항에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는데 현재 3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송기현 의원은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서병수 의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에 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의 수도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산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중심지를 명시상부하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좀 집적에 있는 게 제2의 홍콩, 제2의 싱가포르 같이 키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에서는 법 개정을 넘어 산업은행의 완전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기능과 유관기관이 서울에 남게 된다면 반쪽짜리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부산으로 이주해오는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민관정협력전담팀 구성에 나섰습니다. 당면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더 충실히 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조 속에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연강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며 지자체 유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용역에 착수한 포항시. 포항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 개라도 더 가져오는 게 목표입니다. R&D 기술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라든지. 구미시도 이미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성격의 기관을 유치할지 밑그림도 그려놨습니다. 구미시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방산 등 산업단지 인프라 강점과 연계하고 신공항 경제권 배후 도시에 맞는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지난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5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발언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한층 더 달아오른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과는 달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국토부는 7월까지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500곳 이상이라는 것 또한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어서 지자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마다 살 길을 궁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30여 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김천 혁신도시를 위주로 경북에 내려오는 공공기관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 간 물밑 경쟁을 의식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천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또 어느 한쪽이 배제될 경우 단발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지자체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건데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도 우려됩니다. HCN 뉴스 정표문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가운데 한 곳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접종 현황을 파악하고 항체 형성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방역 체계는 허술했습니다. 이완종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 청주시. 대상은 1,800여 농가에서 키우는 소 7만 8천마리와 염소 1만 6천마리였습니다. 접종 기간이 끝났지만 시는 이번 구제역이 터지기에 앞서 대상 농가들의 접종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지역 농가 3곳 가운데 한 곳은 일제접종 기간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항의 200여 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는 지난해 10월 접종을 끝으로 최근까지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4개월에서 7개월마다 접종해야 향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백신 특성상 주기적 관리가 필수인데 시는 이들 미접종 농가 현황도 집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인근 확인되지 않은 백신 미접종 농가가 있다면 추가 확산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가운데 두 곳은 각각 지난 4월 2일과 9일에 접종을 끝마쳤음에도 문제가 터진 건데 항체 형성률이 확인되는 접종 한 달이 지났음에도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한 항체 형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농가에 대한 타깃 관리는 사실상 어려워 일제접종 기간 종료 한 달 뒤 일괄 진행하려 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역학조사나 뭘 통해서 원인 분석을 밝혀주시겠죠. 거기에 뒤따른 조치를 할 테고 그거 말고 일단은 구제역이 더 확산 안 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살처보니 급선보니까 살처보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백신 접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청주시. 과연 촘촘한 방역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페인트를 분무기로 내뿜어 벽면에 그리는 그림을 그래피티라고 하죠. 충북 청주 도심 건물 곳곳이 건물주 동의 없이 그려진 그래피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청주 성앗길 주변 한 2층짜리 건물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길 힘든 2층 벽면에 해독하길 힘든 정체불명의 낙서와 숫자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건물 외벽 등의 그림을 그리는 일명 그래피티입니다. 처음에는 좀 황당스러웠죠. 당황스러웠죠.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걸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제 돈이 들어가고 페인트를 해야 되니까.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이 같은 크고 작은 낙서는 청주 성앗길과 북목로를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심천 하산 주차장을 비롯해 관광 명소인 수암골, 주차된 트럭에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지난 2001년부터입니다. 당시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붙잡은 범인은 20대 남성 2명. 현행법상 남의 건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허가 없이 낙서를 하는 행위는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가량 지난 연재 동일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낙서들이 지금도 보란듯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동부창구 일부 벽면을 그래피티 장소로 권장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도심, 공공시설 등의 무분별한 낙서를 지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호흡기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8살이야 소아청소년 환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기실입니다. 대기인원이 비교적 적은 오후 시간대지만 대기실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이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늘었는데 사람 간 접촉은 늘어나는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크게 완화된 점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아이들끼리 실제로 만나고 그동안 없었던 병들이 생길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병들이 이제는 좀 약간 좀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됨으로 인해서 좀 폭발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들어 3월부터 4월까지 8주 동안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는 전국에서 1만 4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1,100여 명보다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7세부터 12세까지 1천 명당 환자 비율은 43.1명으로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8.8배에 달하고 중고등학생 환자 비율도 34.5명으로 6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기침과 콧물, 인후통과 두통 등 대부분 감기 증상만 유발하지만 드물게는 폐렴 등의 감염으로 이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중인 계절독감 외에도 7종이 넘는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 방역 수칙의 생활화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류희진입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회자됐던 핫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검색 차트 핫파이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임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자 인정입니다. 네, 국회가 법안 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제기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주택을 낙찰 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보기로 한 겁니다. 네, 아무쪼록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실질 대안이 좀 조속히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4년 만에 구제역입니다. 네,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청주시의 소사육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데 이어 다른 농장에서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사육 중인 소를 살처분하고 전국 우재류 농장과 도축장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 2011년에도 좀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농가와 농장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수화상병 발생인데요.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잎이나 가지, 과일 등이 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고 또 서서히 말라죽게 된다죠? 네, 맞습니다. 충북 충주시의 한 사과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충주에서만 올해 3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인근 진천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요.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농가에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구제역의 과수화상병까지 농가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땅굴 파서 기름 훔친 일당 검거. 이런 일도 있나요? 네, 충북 청주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판 뒤에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직 송유관 공사 직원까지 범행에 가담했는데요. 송유관은 30cm 남겨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이 노린 송유관은 하루 평균 6만 6천 대의 차량이 오가든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인접해 자칫 땅굴로 인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검거가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입니다. 설마 온 국민들이 즐겨 쓰는 카카오톡 단톡방 얘기인가요? 저도 이 나가기 기능 표시 때문에 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네, 아마도 누구나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카카오톡은 단체 채팅방을 나가도 바로 표시가 나지 않는 기능인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이용자는 카카오톡 실험실에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나마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조금 반가운 소식이라 다행입니다. 임가영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코너죠.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미래의 세 증권 이강수 연구원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있었고 또 금리 동결로 인해서 거래량이 시장에서 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고요. 특히 올해 1월하고 2월에 증가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보면 1,000건도 사실은 거래가 안 되다가 올해 1월 들어서 한 2,000건 이상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2월에 2,400건, 500건 그리고 3월에도 한 2,400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연히 좀 거래량은 증가했죠. 그리고 또 가격세가 계속 하락하다가 하락률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보시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또 다른 지표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어떤 요인은 전세 가격입니다. 지금 전세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덜 빠지는 그런 상황이 과연 올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의 추이와 변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도 보지만 전세도 거래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빠지는데 전세 거래량이 이렇게 회복하는 또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화를 읽을 때 또 지금은 특히 2023년도에는 전세 가격 중요하고 전세 거래량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른 질문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좀 흘러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한 변화 요인은 뭐냐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 수요가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쉽게 말해서 시장이 들어와야 가격도 오르고 이게 뭐랄까 시장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예측해야 저희가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매물입니다. 매물. 그러니까 이게 공급인데 시장에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의 양에 따라서 사실은 가격 전망이 저희가 가격 전망할 때 매물의 양을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투자 수요. 투자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이미. 왜냐하면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쉽게 말해서 사서 돈을 벌 가능성이 점점 낮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굳이 부동산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에 또 변화를 또 일으키는 게 이렇게 투자 수요가 준 상황 속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면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까?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 매물의 양이 증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을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파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으면 굳이 집을 들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 자금적으로나 뭔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데 박 기자님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대부분 그럼 어떤 식으로 갖고 있겠습니까? 뭐 전세를 끼고. 그렇죠. 그게 갭 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월세 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사실은 전세를 끼고 사놨어요. 사놨어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동안 갭 투자 안 된 분들은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어요.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까? 뭐가 증가합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노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2023년도를 출발해서 향으로 매물의 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트리거는 출발점은 전세 가격이 하락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금매가 일단 소진되고 나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좀 나타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보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라는 거예요. 최근에 20, 30대가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수요들은 명확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다시 안 사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회복하고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올리잖아요. 그럼 거래량 다시 감소합니다.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여야만 가격을 올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전망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비싸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는 실수요만 시장에 많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르면 갑자기 수요가 확 줄고 거래량이 확 감소하겠죠. 다시.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앞으로도 좀 이 하락세가 이어질 텐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거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격은 계속 빠지지 않고요. 다시 회복하고 시장도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가격도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시점이 언제일까. 그런데 그런 시점을 정확하게 제가 2024년 8월, 2025년 2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속 시원하고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뭐 그걸 맞추는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또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 사기꾼이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일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량에 다시 강조하지만 거래량이 추세적인 증가예요. 가격이 빠지는데 이상한 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무주택자들 조급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나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시장의 그런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꼭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는 40년 내 집 마련의 목적을 가지셔야 되고요. 흥미로운 거 이렇게 집값 빠지고 시장 안 좋다 보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을 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누가 지금 집을 사냐. 집값 계속 빠질 텐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금만 드리자면 무주택자분들은 내가 살고 거주하고 싶으신 한 10개 정도 아파트를 선정하시고 그 아파트들이 가격과 거래량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일수록 저희가 실행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값 폭락 사태의 지자체별로 대책 마련에 분분합니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프리미엄 쌀 생산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 땀 흘려지은 벼 이삭들을 트랙터로 모두 갈아엎습니다. 파릇파릇 도단한 벼들이 바퀴에 짓눌려 뭉개집니다. 지난해 잇따른 쌀값 폭락에 분노한 농민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벌인 시위입니다.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생산량은 계속 늘면서 쌀값 하락의 반전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 때문에 고급화 전략을 주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경우 농업인 단체와 농협 쌀조합법인이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아예 벼 품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잇따른 쌀값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높여 프리미엄 쌀 브랜드를 새롭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일품벼 대신 영호 진미를 새로운 품종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과 함께 벼 품질 관리에 나섭니다. 영호 진미 쌀은 밥맛도 좋고 그 다음에 고급 브랜드입니다. 다만 생산량이 조금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러나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고급 쌀 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호 진미를 프리미엄 쌀로 생산을 도와드리고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에 당초 농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우수한 질의 쌀을 생산하여 같이 먹으면서 생산량보다는 우리 품질에 이주를 주는 그런 정책에 호응하고자 같이 동참했습니다. 농협 쌀조합 법인도 쌀 수매부터 판매 과정까지 차별화된 프리미엄 쌀 생산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등급 쌀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 검사를 통해 반맛과 질감을 향상시키고 저온 저장 방식을 도입해 1년 내내 벼 품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쌀값 폭락 현상에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쌀 브랜드 육성 전략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서울 관악구를 대표하는 막걸리가 탄생했습니다. 관악하면 떠오르는 신림동 백순대와 먹을 때 가장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막걸리일까요? 문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림동 순대타운이 위치한 관악구 별빛신사리 상권. 백순대 등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이곳에 지역 특화 막걸리가 상륙했습니다. 관악구가 별빛신사리 상권 홍보와 집객을 위해 특화 상품을 개발한 겁니다. 전국 단위 상권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가 강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특히 또 전통주 중에서 특히 막걸리가 상권의 기존 대표 상품의 순대와도 잘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관악구에 따르면 3월 13일 온라인 판매 시작 이후 한 달여 만에 약 800병이 팔리는 등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별빛신사리 7.0 같은 경우는 신맛이 조금 도드라지는 막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별빛신사리 이름에 맞게 조금 더 싱그러운 이미지를 투영해서 만들어달라는 관악구 요청도 있었고요. 현재는 온라인에서만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주후 별빛신사리 상권 내 판매 점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관악구 대표 축제인 강감찬 축제에서 시음회를 진행하고 특화 막걸리와 어울리는 기획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편 막걸리 판매 수익의 일부는 관악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다시 투입됩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방송 HCN. 2023년에도 지역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가장 지역적이면서도 누구나 공감하고 찾게 되는 콘텐츠의 영향력. 2023년 HCN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HCN. 지역의 손을 잡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겠습니다. HCN이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HCN 우리 동네 TV 짱터.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물건을 채널 1번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 및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우리 동네 TV 짱터. 많은 관심과 상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